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다운 삶을 위한 분화학을 태공이 마라였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남을 법신여겨서는 안되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된다. 맹자가 마라였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한 채 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이고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려 하면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태공이 마라였다.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 봐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려 자신을 해치게 되니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신의 입부터 더러워진다. 공자가 마라였다. 나를 꾸짖어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오.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다. 공자가 마라였다.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버려두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노자가 마라였다.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군자가 마라였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별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сер어 자막만 군사로 할 때 5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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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